자 이번에는요.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깎고 굵게 전해주는 코러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화이팅 스포츠 부처 문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레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 얘기 먼저 아무래도 해야겠죠. 토론토 류현진 어제 애틀란타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공 94개로 7회를 막는 삼진을 6개나 곁들이는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줬거든요. 역시나 직구 체인지업 커터 커브 골고루 잘 던지는 그 재구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송곳 재구력? 네. 어제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 송곳 재구력도 맞고 한마디로 슬로우 슬로우 퀵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슬로우 슬로우 퀵킥. 네. 올 시즌 류현진의 직구 구속 144km거든요. 평균 빠르다지만 그때 빠르다고 하셨지만 이게 메이저리그로 따지면 하위 3% 정도 속도예요. 추진수가 사실 한국에 와서 공이 느려서 적응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이저리그 투수들 공 워낙에 빠르죠. 시속 160km를 넘나드는데 어제 류현진의 직구 평균 구속이 143.5km. 역시 패스트볼 계열인 커터는 133.5km였어요. 그리고 커터다 슬라이더다 표현할 수 없는 애매한 공들을 어제 많이 던졌는데 선수들이 완전 멘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완급 조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회 때 프리먼 선수를 393진으로 처리할 때를 보면 시속 123km 체인지업에 이어서 145km 직구 던졌는데 그 직구가 굉장히 빨라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변화가 크니까.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지 매체들 보면 본래 류현진으로 돌아왔다. 류현진의 날이었다. 이런 칭찬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지 기자도 테니스 치시는데 공 서비스 받을 때 빠른 볼 받지 다 갑자기 내린 볼 때랑 당황하시죠? 그렇죠. 앞으로 막 뛰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팬들은 또 윤희 선수에 타석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못했습니다. 잘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서 삼성의 개세 무섭죠? 네. 선두에서 안 내려옵니다. 어제 KT를 4대 0으로 꺾고 단독 선두 지켰는데 삼성의 아기사자. 아기사자. 요새 알아보셔야 돼요. 선발 원태인 선수가 7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공 106개 던졌는데 안타 5개 맞고 볼렛 4개, 삼진은 8개나 잡았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 하이라이트가 KBO 유일의 4할 타자, KT의 강백호와의 맞대결이었어요.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이다 해서 경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강백호 선수 볼렛 하나 얻어냈지만 3타수 무한타로 침묵했습니다. 판정패인데요. 1회 때는 헛스윙 삼진, 3회 때는 중견수 뜬공, 5회 볼렛 하나로 나갔지만 승부처였던 7회 2-4-1-2로 위기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뜬공 이렇게 딱 캐치하니까 원태인 마운드에서 정말 좋아했고요. 그 강백호 선수는 1루로 달리다가 헬멧을 집어 던졌습니다. 패대기 수준이었고요. 강백호 선수 어제 경기 전까지 타율이 4할 3리였는데 타율이 3할 9푼 4리로 떨어졌고요. 원태인 선수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꼭 백호영을 이기고 싶었다. 최고의 타자를 잡고 싶었다. 타율을 꼭 3할대로 끌어내리고 싶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승리로 원태인 선수는 6연승 달렸고요. 다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리그 선두입니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1선발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소식 짚어볼까요? 네. 누구죠? 황소. 좋아하시죠? 황소, 황희찬 선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소식 전할 때마다 화색이셔서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황소였어요. 황씨라. 그것도 좀 작용했습니다. 네. 라이프지 황희찬 선수 독일 무대 첫 번째 우승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독일 포칼컵 결승에서 도르트문트에 1대4로 줘서 준우승했습니다. 사실 황희찬 선수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하면서 좋았는데 오늘 투톱으로 선발 출전했지만 무기력했고 슈팅도 없었고요. 위협적인 기회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대0으로 뒤지던 전반 28분 추가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패스 실수로 역습 이어졌고 혼란이 추가 골 넣으면서 혼란은 또 짤지부르크 때 독려였는데 참 야속하게도 골을 넣었습니다. 황희찬은 전번만 뛰고 교체됐고요. 도르트문트는 산초와 혼란이 두 골씩 터뜨려서 4대1 대승 거르고 4년 만에 포칼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 부추원주 기자였습니다.